와이 번 종이모양을 만들어 봤는데요. 요거는 와이 번은 뭐 용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어떻게 틀린가 봤더니 용은 다리가 4개가 있고 날개가 따로 있는데 와이 번은 용보다는 작고 다리 두개의 앞발에 날개가 달려있는 그런 형태를 와이 번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요거 이제 날개 만드실 때 요 부분을 이렇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쑤시개 같은 거를 요 부분에다가 넣어 줘서 만들면 좋을 것 같구요. 저는 그냥 만들었다가 자꾸 쳐져서 몸통 뒷부분으로 해서 이쑤시개를 끼워 넣어 줬어요. 근데 요 부분이 딱 붙어 있으면은 이쑤시개도 안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만들 때 이쑤시개 같은 거를 넣어 주는게 좋아요. 요것도 이제 머리 부분하고 발 부분 빼고서는 나머지는 다 큼직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. 그리고 받침 부분에 이제 보강해 주느라고 폼보드 잘라서 이런 식으로 넣어 줬구요. 굉장히 머리 부분이 디테일하게 잘나가는 아주 좋은 모형이에요. 도민장수는 6장정도 6장 이렇게 날개가 서 있는게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. 오늘의 청소를 집중해서 슈 tummy central 입장하는 대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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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